1. 1. 2. 2. 2. 2. 2. 2. 너의 각오. 2. 2. 네. 가다짐 한마디? 평화롭게 2승 1패. 다 이겨야지. 2승 1패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오늘의 각오 한마디 발리겠습니다 발린다고? 두병 얘가 발리겠다고 선언했어요 오늘의 컨셉은 서브앤발리아 발린다고? 발리겠다고 발리에서 생기는 오늘의 컨셉은 스트록발리 스발 스발 스바병아리 화이팅 오빠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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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컨셉은 오늘의 컨셉은 드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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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킨십 드라이 드라이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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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어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